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2강 있죠? 191쪽입니다. 191쪽, 191쪽, 12강, 무슨 등기의? 소유권, 이런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요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권리를 하게 되면, 일단 등기 대상, 그 다음에 신청인, 등기 실행,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등기 대상은, 등기 대상은 일단 이 소유권 요인은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일부 이전이라는 건 없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는 가능해요? 공유 지분에서 말 그대로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한 거예요. 소유권에 뭐는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하다.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 대상부터.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예요, 신청인. 신청인은 뭐예요? 신청인은? 일단 신청인은 등기부상이에요. 공동이나 단독이냐? 이게. 뭐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단독을 하느냐? 이렇게 중요하죠. 단독을 하느냐? 그럼 이게 등기부상이에요. 자, 일단 소유권 보존기는 보존기를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보존기를 누가 하느냐? 보존기를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자, 이 소유권이 갑에서 울로 주체가 바뀌죠? 주체가 바뀌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원인 행위가 뭐냐? 그게 중요해요. 원인 행위가. 그래서 일단 뭐예요? 일부 무슨 등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하게 되죠? 이렇게. 소유권 등기 하게 되죠? 누가 바뀌는 거예요? 갑에서 울로 바뀌죠? 이 원인 행위가 뭐냐? 원인 행위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단정할 때는 이 원인 행위가. 원인 행위가 뭐예요? 특히 다섯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매매.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매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상소. 세 번째는 뭐예요? 유종. 네 번째는 수용. 다섯 번째는 뭐예요? 진종. 명의 뭐예요? 회복을 원인해서 수유권을 잊은 게 하는 거예요. 잊은 게 안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뭐예요? 원인 행위 중에서 글자 두 글자 중에서. 글자 두 글자 중에서 뭐라고? 시회자들 한 거 있죠? 상속. 수용 있죠? 그 다음에 신탁 있죠? 신탁. 자, 시회자들 한 거. 상속, 수용, 신탁.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단독이다. 나머지 다 공동으로 보시면 돼요. 매매도 공동이고 유종도 공동이고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도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물론 뭐예요? 물론 등기 실행은. 물론 뭐라고? 등기 실행은 뭐예요? 항상 수입권 등기를 뭐로만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일 때? 매매일 때 있죠? 이 매매일 때는. 자,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예요? 매년도 2000 뭐예요? 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아까 이제 거민계약서 얘기할 때. 등기원인은 매매. 원인증서가 뭐예요? 매매계약서 할 때. 이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후에 등기.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증서를 뭐로 할 때. 이 원인증서를 뭐예요? 매매. 매매 뭐예요? 계. 약서로 뭐예요? 계약서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등기할 때 있죠? 이때 뭘 내라고?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자, 어디 등기소에 가기 전에 어디 들려서. 자, 그 시청이나 구청을 들려서. 자, 구청이 없을 때는 시청. 이 구청이 있는 데는 뭐예요? 자, 구청을 들려. 자,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 뭘 받아가라는 게.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서 내내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물론 뭐예요? 물론 이 매매목록. 청년시험에 매매목록 나온 거죠, 이것도. 매매목록은. 예,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뭐예요? 자, 요건이 두 개 이상이거나. 만약에 한 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가 뭐라면? 다수라면 뭐예요? 다수라면 뭘 내린다고 이거. 매매목록을 뭐예요? 매매목록을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다수라면 매매목록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상속하게 되면 두 가지. 단독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불만에 상속된 게 안 된다고. 이 정도는 두 가지죠? 물론 유증을 뭐하고 뭐를 나눌 때. 이렇게 뭐예요? 포괄유증과. 이런 식으로 포괄, 포괄유증과 뭐를 나눌 때. 특정 유증으로 만약에 뭐예요? 나눈다면 이게 뭐예요?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을 이렇게 나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을 나눌 때. 자, 이렇게. 자, 차이점이 뭐냐면 포괄유증은 미등기일 때. 자, 이런 게 뭐예요? 미등기일 때 무슨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등기일 때 뭐예요? 기등기일 때 뭐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아니,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권리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권리를 취득한다. 취득한다. 자, 특정 유증 차이점 두 가지. 미등기일 때. 자, 소유권 이등기예요. 보존등기 못해요. 그 자식이. 그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자, 보존등기 맞추고 이등기를 해줘야 돼요. 자, 기등기일 때는 뭐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권리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권리를 취득을 한다. 등기해야지만이 권리 취득한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공통점은 뭐냐? 이게 되면 공통점은 뭐예요? 이건 차이점 얘기죠. 차이점. 차이점이다. 공통점은 공동위청이에요. 자, 항상 뭐라고? 공동위로 신청한다. 공동위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상속등기를 뭐예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뭘 거치지 않는단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아니게. 자, 수용어 세 가지 보자 그랬죠? 수용어 몇 가지 보자? 세 가지 보자. 세 가지. 첫 번째. 자, 민법상. 민법상 뭐예요? 수용의 성질은 뭐라고? 원시 취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을 뭐예요? 수용할 때 등기가 됐는데 원시 취득을 해서 기존 등기부를 없애버리면 벌 때처럼 나도 권리가 있다고 몰려오니까 형식은 무슨 형식으로 발부라고?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라. 무슨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고 당연히 뭐예요? 자, 기업자가 단독을 하든가 기업자가 관공서일 때는 뭘 하라고? 이거. 촉탁을 해요. 그래서 원래 기업자, 이 관공서도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 편의상 뭘 하라는 게니까 촉탁을 하라 아니게요? 단독 신청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면 보상금 주고 토지 수용하는데 보상금 더 받으려고 안 해주려니까 성질상 단독으로 한다는 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뭐예요?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예요? 그 부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를 정리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에다 뭐예요? 집을 짓든 간에 그 집에 있는 미군분들을 짓든 간에 있죠? 수용하는 수용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지역권과 우선 등기의 상속등기 있죠? 이 상속등기를 제외한 제외한 뭐예요? 각종 권리 있죠? 이 각종 권리를 뭐한다는 게요? 자,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뭐는 제외된다고? 지역권과 상속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실효가 됐어요. 실효가 뭐한다고?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 뭐예요? 미군부대 진단이 됐는데 자, 그게 실효가 돼서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수용을 원인한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실효에 의한 말소는 실효 말소는 공동이에요. 공동이다. 그죠? 자, 진정명의 중요한 것은 자, 말 그대로 무권리자가 등겨놓은 거 있죠? 무권리자가 등겨놓은 거 이렇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 수익권 무권리자 갑 2번 잊었는 게 뭐예요? 을 자, 얘가 무권리자예요. 이 무권리자 믿고 잊었는 게 맞죠? 얘가 무권리자죠? 그러면 공신적이 없으니까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2등기 말소하고 2등기 말소하고 2등기 말소하고 2등기, 이거 현재 현재 명의자 2등기 말소하고 2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일단 원인의 얘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자, 이 갑이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얘를 대회에서 말소하는 건데 일단 뭐 두 개를 다 말소하려면 번거롭죠? 그러니까 뭐예요? 4번 무슨 행위에 오는 거예요? 이전 등기 원인을 뭐래 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갑 앞으로 해놓은 거예요. 갑 앞으로 그래서 이 판례가 진정명의라고 하는 뭐예요? 자, 원인 행위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등기 원인이 계약이나 뭐예요? 4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계약 날짜 돌아가신 날짜 수용식이 있죠?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은 중요한 건 등기 원인은 존재하고 있어요. 뭔 존재한다고?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존재하고 있는데 뭐가 없다?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일자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없다. 원인 날짜가 없다. 원인 일자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상 판례를 보게 되면 첫 번 줄에 가장 매매라는 단어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가장 매매라는 단어 있죠? 가장 매매가 보이고 자,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선이 뭐예요? 선이 제3자 뭐가 보이고 저당권이 보이고 네, 세 번째 줄에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 보이면 잊었는 게 뭐예요?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 선이 3자라는 안고 와야 돼. 안고 와야 돼. 자, 이런 판례 있죠? 이런 판례는 이제 진정명의 회복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예요. 지금 갑과 의리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민법 몇 조? 108조 가장 매매 통정에서 표시로 갑이 다른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누구한테 친척한테 뭐 해놨어요, 지금. 잊었는 게 해놨어요, 지금. 이번 잊었는 게 해놨다는 게. 근데 이 의리 뭐예요? 이 친척이 배신 때려갖고 누구 제3자, 선이 3자한테 이렇게 뭐예요? 돈 빌리냐고 저당권 1억 5천짜리 이렇게 해놨다. 1억 5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받겠어요, 갑이. 그래서 이 갑이 2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자, 이 사람이 선이 3자가 승낙서를 안 준다니게요. 어? 이해관계이니까 말소등기 할 때 얘 선이 3자가 보호되니까 얘한테 왜 승낙서를 안 주면 말소를 못하니까 이렇게 뭐 해오라는 게, 이거. 잊었는 게 해오라는 게 진정명의 회복에서 이렇게 갑 앞으로 어? 근데 이건 안고 와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기 이게 없다라고 하면 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91조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잊었는 게 매년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15, 자, 15분 자, 1번 소유권 이전 및 합의 공유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가 그랬어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변경 등기로서 기입 등기, 주등기, 종국 등기에 속한다. 맞는 얘기다. 왜? 기입 등기는 뭐예요? 보전하고 이전하고 설정이 그게 기입 등기예요. 그 다음에 언제나 주등기하죠? 그 다음에 가등기 아니니까 종국 등기가 맞아요. 자, 옳은 말이다. 자, 2번은 자, 등기관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며 하며 그, 자, 예권이 갑의 2분의 1 자, 지분의 2분의 1이 뭐예요? 일부 이전할 때 가로일금을 하고 자, 몇 분의 몇? 4분의 1을 뭐예요? 자, 4분의 1을 이전한다. 이렇게 지분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분할금지 약정했을 때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한다. 그러니까 공유부동산 아래 1-1번에서 자, 불분할금지 약정이 돼 있죠? 약정이 됐다 하게 되면 지분을 이전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그 원소유권자한테 부동산을 뭐예요? 자, 이 지금 누구한테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뭐예요? 공유자 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2분의 1이죠? 두 사람이 뭐예요? 1-1번 공유물 불 분할 자, 이렇게 뭐예요? 공유물 갑이란 사람과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둘이서 뭐예요? 뭐하지 말자고 이거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을 했으면 예컨대 이전 등기 갑의 2분의 1이 뭐예요? 전부를 이전 등기 했다니까 전부 자,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 등기 하죠?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유물을 분할하자지 말자고 이 갑하고 뭐 했으니까 특약을 맺었으니까 특약을 했으니까 이 을이란 사람이 이 병한테 뭐예요? 병한테 뭐라고? 당연히 이 병이 이 을한테 뭐라고? 분할하자고 할 수는 못한다니까요 왜? 등기가 됐으니까 제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이 땅 나누지 못한다 그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특약을 했다고 해서 이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이 약정 있을 때 약정한 사항도 뭐한다는 게 아니고 기록하고 하면 돼요 절대 뭐예요? 절대 땅을 분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분을 분할하지 지분을 이전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전는 게 할 수 있는데 이전 받은 사람은 분할하지 말 분할하자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누가 이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제3자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 나누지 말자고 뭐예요?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대항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일필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이전는 게 할 경우에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할을 거치지 않고 부분에 이전는 게 말자 안 되지 절대 뭐예요 부동산 일부 이전는 게 라는 거 없어요 땅을 뭐해서 분할한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토지를 뭐예요? 하나를 이 하나의 땅을 지분 100을 뭐예요? 땅 두 개로 나눠서 100의 1로 한죠? 이 100의 1란 뭐예요? 이 땅에 다시 대장을 만들고 다시 뭐예요? 등기부상에 뭐하고 보존능기 해놓고 잊어놓기 해야지 100의 1을 전부로 이전하는 것이지 일부라고 하는 걸 잊어놓기 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5번에 보면 2020년에 체결된 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인소로 정보를 해서 이전는 게 일정할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신청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그 다음에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일 때는 매매목록을 제공한다 서 있죠? 그러면 6번하고 7번에 이제 뭐예요? 6번과 7번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뭐예요? 6번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7번은 신고필증의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각 복수를 해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린다니죠? 그죠? 그래서 제출해야 된다 라고 문제도 나왔고 제출하지 않는다 라고 문제도 나왔으니까 비교해서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 8번에 상속인 중 1위는 혹은 다수가 전원을 위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상속 지분만에 그래서 뭐라 외우자 그랬어요?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거 좀 외워달라니까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외우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뭐예요? 9번에 공동상속지 1위는 공유물보전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서 상속 등기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속인이 만약에 여러 명 있으면 전원이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전원이 바쁘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거만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0번 매매계약 후에 소유권 연계 신청 전에 매둔인 사망했죠? 반드시 상속 등기 필요한다 아까 한번 봤죠 자 봤어요 누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 매매계약을 이 두 분이 돌아가시나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이게 유효해요 민법 111조 2항에서 이게 유효하니까 갑이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사망하시면 이 병이란 자식이 이 의라고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유증의 연계 상속 등기를 거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유증의 아까 봤죠? 유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유증은 공동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유원의 증여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뭐하면 돼요? 자식이 등기를 해주면 되니까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11번에 상속 등기를 거친다 그러면 틀렸고 그 다음에 12번에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주의된 경우 유원 집행자는 상속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거쳐서 유증의 연계 신청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미등기일 때 보존 등기를 미등기 하시는 사람은 자 여기 이제 적었죠 모일 때 자 보존 이 미등기일 때 보존 등기하는 것은 포괄유증만 보존 등기를 해요 뭘 못해요 특정유증은 미등기일 때 자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미등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13번에 포괄유증은 수중자 명의로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물건배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이 포괄유증은 미등기차 기등기 상태에서 뭐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뭐예요 뭐가 생긴다 권리를 권리를 취득한다 권리를 취득한다 특정유증은 매매와 과태료 포괄유증은 포괄적으로 내 부동산을 전부를 주겠다 아니 뭐예요 내 부동산의 2분의 1을 주겠다라고 포괄적으로 줘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뭐예요 특정유증은 특정된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가나구 신림동이란 특정된 부동산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된 부동산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매매와 하기 때문에 꼭 등기를 해야지만 이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음 그렇게 보자 그래서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14번에 수용이란 단어가 나오죠 재계수용 수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 뭐라고 단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단독이 있다 수용 단독 있다 수용 뭐라고 단독 있다 관공사가 아닌 기업자일 때 수용은 단독 있다 그게 특정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거기 국가 및 지방교육성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자는 수용이 얘기 나오면 단독 있다 권리자는 뭐예요 단독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관은 재계수용이 수용이 얘기 나오면 재계수용이 이전의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뭐예요 자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말사한다 말도 안 돼 얘기지 자 16번하고 17번을 비교하면 시험문제 등장 자 아까 그랬어요 뭐라고 수용 얘기 나오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 등기 용식으로 하고 촉단 단독 촉탁 지역권과 상속 등기 말사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17번하고 16번 17번을 비교할 때 16번은 지역권을 말사한다 그러면 틀리고 17번은 뭐예요 거기 자 이거 왜 틀렸냐면 처분제한 등기 있죠 지역권하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이 두 가지가 시험문제 등장을 해요 말소 대상이 아닌 걸로 직권 말소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만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처분제한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그래서 16번은 자 직권 말사한다 그래서 틀렸고 17번은 뭐예요 처분제한 등기를 말소 안 하면 안 돼요 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18번 문제는 수형의 한 이전기가 된 후 토지수형의 재결이 실효가 된 게 실효 재결이 실효 됐어요 실효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업이 뭐예요 사업이 원만하게 이러지 않고 뭐예요 자 사업이 안 하면 못하게 됐다 실효가 됐다 그럼 공동말소 시료 공동말소 시료 공동말소 그 다음에 자 거기 수형의 한 자 수형의 한 이전기 완료 후 그 수형이 자 시료 동그라미 시고 시료로 인해서 말소를 신청할 때는 피수형자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뭐예요 기업자 명의의 이전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항상 뭐라고 공동으로 말소해야 된다 공동말소다 자 그 다음에 자 20번은 뭐예요 수형의 한 이전기는 토지수형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서로 첨부해서 사업시행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뭐 할 수 있다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몇 번은 자 20번은 당연히 뭐예요 20번은 자 뭘 첨부해서 자 어 자 19번은 뭐예요 자 아니 아니죠 원인 재결서를 원인서로 첨부해서 그렇죠 20번은 당연히 그래서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21번 보시면 자 수용의 한 이전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뭐라고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를 뭐예요 수용재결이 아니예요 자 개시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상금을 다 주고 그 지역마다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지 등이 보생안한 법률에 대해서 만약 1월달에 수용하게 되면 수용개시래요 뭐예요 1월이고 이런 식으로 개시날자예요 개시날자 개시날자다 개시날자 자 그 다음에 재결이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 22번 수용에 의한 이런 수용에 의한 뭐예요 등기신청시에 농지취득 자 미군부대 만들라고 토지를 수용해요 미군들이 농지시자에 자격증명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증명을 첨부합니다 수용은 뭐예요 등기 안에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처분하려고 등기합니다 필요없다 자 그 다음에 23번 진정명회복에 의한 이전기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서에 원인 날짜를 기조한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원인 날짜는 뭐예요 원인 날짜는 기조하지 않습니다 다 뭘 기조하지 않는다고 등기 원인 날짜는 기조하지 않아요 다만 공동으로 하는 게 원체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해요 자 절대 뭐예요 등기 원인은 진정명회복이지만 원인 날짜는 기조하지 않아요 원인 날짜는 기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3번 무효인 매매계약을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원인이 전기가 된 경우 그 등기를 뭐하지 않고 말싸지 않고 있죠 원인 행위가 뭐예요 무효치소 해제가 된 경우에 자 뭐하지 않고 말싸 등기 하지 않고 잊었는 경식을 하고 있다 그 잊었는 경식이 뭐라고 진정명회복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실체관계와 25번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원인 무효인 전기가 갑에서 울로 경제된 경우 갑과 을은 뭐예요 진정명회복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그래 그게 24번이나 25번이나 같은 얘기예요 26번 우리가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판례라 그랬죠 뭐가 나오고 가장매매가 나오고 선의삼자가 나오고 저당권 진정명회복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선의삼자가 눈에 띄니까 못할 것 같아 느낌에 그거 큰일 난다는 게요 그래서 오기 자 26번에 맨 첫째 줄에 뭐라고 가장매매 동그라미 치고 가장매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선의 자 선의 뭐예요 병의 저당권 출시세 선의 저당권 그 다음에 맨 끝에 진정명회복의 이 전기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있다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민법에도 시험에 나와요 민법에도 가장매매 나오고 선의 저당권 나오고 진정명회복의 진정명회복이 나오면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야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27번 문제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뭐예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이 있어 등계신청한 경우에 자 등계의무자의 권리간 등계표정을 제거할 필요 없어요 왜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니까 필요없다니까 의무자일 때는 했지만 권리자는 필요없다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판례죠 28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가구역 해제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질에 뭐예요 다시 지정이 됐죠 필요가 없다요 맞는 얘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뭐예요 해제 다시 지정 뭐예요 없답니다 다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9번에 민법상조합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민법상조합이 소위인 부동산 등계할 때 자 조합은 전원명의 합의 등계한다 맞아요 그래서 민법상조합은 자 하나의 뭐예요 민법상조합 자체가 그냥 계약의 일정이에요 우리가 동업 있죠 한마디로 공동 뭐예요 공동 자 뭘 하는 거예요 동업이라고 하는 게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동사업의 준말이 동업이에요 자 공동사업 동업관계단 계약의 일정이에요 계약은 자 20 자 어디 그 30번은 합의 등계할 때 합의자 이름과 각각 지분 비율 말도 안 돼요 합의는 뭐가 없어요 지분을 절대 안 씁니다 합의는 절대 못하고 합의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 이 공유는 뭐예요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라고 공유자 을이 뭐라고 2분의 1 이렇게 등기하죠 절대 합의는 1번 소유권 보전 등기하죠 합의자 갑 합의자 을 이렇게 쓰지 절대 지분 안 써요 큰일 난리입니다 지분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지분 기록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31번 2사람이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할 경우에 잔돈 합의자는 그의 단독 소유를 합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3사람 중에 1사람이 주면 2사람 앞으로 2중에 1가 주면 1사람 앞으로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 33번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약정에 있죠 그럼 항상 뭐예요 약정 뭐예요 약정 공유자 있죠 약정 공유자 공동입니다 항상 공유자는 뭐예요 약정은 공유자 있죠 공유물에 대한 약정 있죠 그러면 공유약정은 항상 뭐라고 공유자가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 공동의 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에 대한 뭐예요 공유물 약정 얘기 나오면 공유물 공유 공유물에 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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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공동이라고 꼭 외웁니다 그래서 어디에 32번에 약정 공유자 공동 34번에 대해서 뭐예요 약정 공유자 뭐예요 공동이죠 근데 34번에 뭐라고 했으니까 약정 공유자 공유물 약정 공유자 있죠 공유자 단독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4번과 35번은 뭐라 나왔고 단독으로 나왔고 뭐예요 틀린 말이다 뭐가 나오면 틀린다고 34번과 몇 번처럼 34번과 35번처럼 뭐가 나오면 단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절대 틀립니다 항상 뭐라고 외우자고 약정 공유자는 공동을 한다 약정 공유자 공동 다시 몇 번부터 32번부터 약정 공유자 공동 33번 뭐예요 약정 공유자 공동 왜 공유부동산을 공동으로 해야 되지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4번과 몇 번은 35번은 뭐예요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다 다시 마찬가지예요 36번 또 뭐라고 약정 공유자 뭐라고 공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0번 공유부동산 약정에 대해서 자 등기등 아까 그 있죠 아까 여기 지웠나 아 여기 이 공유부동산 약정 특약을 했으면 이 약정 특약은 있죠 자 여러분 항상 뭐라고 약정 특약은 부기등기하고 대학력이 있는 거예요 약정 뭐예요 약정 특약은 왜 등기하냐면 대학력 때문에 등기하는 거지 이 둘이 뭐예요 이 둘이 공유부문을 뭐예요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을 맺었으면 자 얘가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 병이란 사람한테 갑이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갑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자 이 병은 얘한테 공유부문을 나누지 말자고 뭐예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응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예요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요 다만 뭐라고 뭘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약정 때문에 대학력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공유물 뭐예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에 등기된 경우에 약정기간을 금지할 동안에는 그 소유권의 일부인 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뭐예요 뭐 하지 말라고 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자 누가한테 그 공유자한테 뭐예요 나누지 뭐예요 나누자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6번도 뭐라 했어요 약정 공유자 뭐라고 단독하면 무조건 뭐라고 틀린 말입니다 항상 뭐라고 공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문제 나온 걸 다 보게 되면 이게 쉬운 문제 나왔더니 게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면 이건 이대로 뿐이 안 나와요 이대로 뿐이 안 나니까 항상 뭐예요 또 나와더라도 뭐라고 나오면 돼요 약정 공유자 공동 약정 공유자 공동이 약정 공유자 단독 나오면 틀린다 이게 그 다음에 항상 뭐라고 약정하고 특약은 뭐예요 특약은 등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뭐 하려고 제3자한테 듣자 이렇게 한 말대로 이렇게 약정 특약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지문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처분할 수 있으니까 없다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처분할 수 있고 단지 누가 새로운 권리를 이 을의 이 갑의 2분의 1을 받은 이 병은 누구한테 을이란 사람한테 분할 공유물 뭐예요 분할하지 뭐예요 분할하자고 주장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을이 제3자한테 뭐예요 자 이 약정 특약을 갖고 대항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자고 약정 공유자 약정 뭐라고 약정 공유자 공동 공동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여러분 책 거기 자 몇 페이지까지 193페이지 있죠 193페이지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예요 거기 신탁등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